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알아야 할 그 정도로 네이트브가 평소 일상에서 자주 쓰는 일상이디엄 4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4가지 표현들은 특별해요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면 해석조차 안되는 그러한 이디엄만 엄선했으니까요 우리 집중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I'm just gonna go in it 저 이 표현 회사에서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거 정확한 뉘앙스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자 일단 wing이라고 하면 날개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건물의 한쪽에 나와있는 동 부속 건물도 w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극에서 배우가 갑자기 교체되면 이 wing 부속 건물에서 그냥 대충 딱 보고 나서 바로 즉흥적으로 올라가 improvised 제대로 준비가 안 됐지만 일단 그냥 해보는 거 거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I'm just gonna go in it 즉흥적으로 하다라는 뜻이 됐는데요 just wing it 영영사자에 나와있는 것처럼 결국 준비나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시도하려고 하는 게 wing it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사실 면접도 그렇고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도 이게 처음이 어렵지 어느 정도 하다보면 뭐 경험치나 노하우 같은 게 쌓이기 때문에 제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대충 한번 쓱 훑어보고 들어가도 wing it 내 경험치나 노하우나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연륜이 쌓이잖아요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근데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한테 기존에 있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여러분 매번 wing it 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또는 중요한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 전에 상사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조사를 하거나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마 걔가 단번에 알아챌 거야 마치 시스루 아내가 비치는 그러한 시스루 우상처럼 너의 속이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듯 단번에 알아챌 거야 비슷한 맥락으로 너는 제대로 준비해야 돼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있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먹게 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다 지나간 일인 걸 뭐 다리 밑에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만큼 다 잊혀지고 지나간 일이다 특히 예전에 말다툼을 했거나 트러블이 있었던 상대에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날 힘들게 했던 트러블이 있었던 거래처가 예전에 있었던 일은 자기가 미안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은 더 이상 번복되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해보재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속는 셈치고 한 번 더 믿어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나간 일인데 지금 와서 얘기해서 뭐예요 It's water under the bridge 여러분 이거 되게 간대해 보이는 표현 아닌가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잊어버리자 It's water under the bridge I just thought you brought me in here to To fire you Maybe Water under the bridge We're starting over 근데 브리지를 보면 Off the top of my head 저희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런 표현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 진짜 많이 쓰거든요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그럼 그때 가서 걱정하자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미리 걱정하지 말고 실제 그 다리가 우리하고 가까워지면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야 될 때 그때 가서 걱정하고 대처하자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또 이것도 회사에서도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You don't wanna burn any bridges 사실 브리지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그냥 탁 태워버린대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상사한테 지금까지 속에 쌓여 있었던 안 좋은 말을 그냥 한 바가지 다 해주고 나서 그만두겠대요 그랬을 때 Well, you don't wanna burn any bridges 다리를 태워버릴만큼 그 사람하고 연애 끊어버릴만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을걸? You don't wanna burn any bridges You don't wanna burn any bridges 조언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You don't wanna burn any bridges You don't wanna burn any bridges I'm a late bloomer I'm a late bloomer 전 늦게 피는 꽃이에요 이것도 너무 이쁘죠? 늦게 피더라도 언젠가는 피는 꽃이에요 마지막 It's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라 보기엔 너무나 좋은 너무나 좋아서 믿기 어렵고 의심스러울 때 It's too good to be true 를 쓰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의 어떤 부분에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자주 쓰니까 여러분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노트북 무료 제공 No strings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한대요 아니 조건 없이 무료로 노트북을 제공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It's too good to be true 야 저거 사실이라 치기에는 너무 듣기 좋은데? 즉 저게 사실일 리가 없어 It's too good to be true I mean I wasn't born yesterday 저런 걸 내가 fall for 속을 만큼 저런 거를 믿을 만큼 애송이나 바보가 아니다 I wasn't born yesterday 또 30일만 공부하면 영어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딱 보셨어요 It's too good to be true 야 저게 사실일 리가 없어 It's too good to be true 물론 뭔가가 믿기지 않고 의심스러울 때 가장 많이 쓰지만 여러분도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너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넌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근사해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설레고 뭔가가 황홀할 때 그때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만 해도 저희 아빠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거든요 이 숫자가 느는 게 정말 사람이 맞냐 아니 이거는 It's too good to be true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의 채널을 구독한다는 게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사람이 구독하는 게 맞냐 누군가가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딥다운 내심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디엄 4개만 알려드린다고 해놓고 나서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 정말 좋은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이 싫어하네요 고스레 욕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이디엄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표현을 만큼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오늘 알려드린 표현들은 내 틈은 평소 입에 달고 사는데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면 해석조차 할 수 없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